또 마주해주세요 박수 가올에 드디어 와우 여기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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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렇게 알고있어 아우야야야 와우 와 저사랑해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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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올이 어 가올이 먹이주네 가올이 먹이 어 가올이 먹 에에에 가올이 먹이주네 아우야 먹이집다 가올이 먹이집다 먹이집다 다시는 으메 inflamm에서 여기 손으로 막 집어넣네 가올이 먹이집다 에에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에에 바올면이었다 가올이 없네 가올이 regain 가올이 없네 가고 consume 가온이 없네 와 이거 따라다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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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튜브 올려야겠다 opedia 이동 봉 아... 도망간다 도망간다 다 좋나봐 다 좋나봐 근데 가오리쇼 다 좋나봐 다 좋나봐 다 좋나봐 뭐지? 위에 갑자기 고기들이 팍 올라가는거 봐 깜짝 놀랬어 고기 팍 올라가네 다 좋나봐 너무 멋있다 또 왔다 또 왔네 박수 여러분 개성 넘치는 가오리들과 함께한 메인 수주 식사시간 즐거우셨나요? 사진촬영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수주 앞으로 나와 즐거운 추억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인 수주 식사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우리 또 가서 인사드릴까? 가서 화렴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진행되는 수주구지컬 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네 인사 한번 드리겠네 와 가오리 아 대박이다 아 아 아 이렇게 같이 사진 다 못 찍고 아 야 이거 가오리 진짜 크다 마오리가 진짜 크다 고기가 엄청 크지 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네 고기에서 안녕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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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따라가네 고기 따라가네 고기들 따라 네 고기들 먹이 먹이 주니까 먹이 주니까 막 따라가네 먹이 주니까 막 따라오네 멋있다 오 오 대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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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냄 고기